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즐겨하는 헬스를 하러 왔는데요. 지금은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부어있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저와 함께 운동하러 떠나보시죠. 3 이런 거 others but. 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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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에요. 하나. 두 명 정도만 딱 드리겠습니다. 둘. 셋. 한 번 더.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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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нд iciency. 셋. 셋. 일어나서. 천기를 놀가지고 다행히 거죠. 셋. 넷. 3 4 4 3 1 3 4 5 4 자리 살짝만 왼쪽 4 1 2 4 4 마지막 5 5 4 5 5 5 5 대리의 힘을 자랑할 때가 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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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더 크게 느껴지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2 3 4 2 3 2 3 3 4 4 5 1 2 6 1 2 1 1 2 2 2 2 2 3 3 2 3 2 3 2 3 2 3 2 얼음 물 진짜 헬스는 꾸준히 해야지 체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헬스는 꾸준히 해야지 체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3 3 4 4 요거한테 진짜 헬스는 꾸준히 해야지 오늘 안 하다는 운동이니까 생각보다 많이 1 1 2 1 3 2 2 2 2 2 2 2 2 3 2 3 2 3 3 2 3 4 3 3 4 5 5 5 5 5 6 6 6 6 7 7 9 10 10 10 12 8 11 10 10 11 11 10 12 12 12 12 12 14 14 아시랄했어 어떻게 안 보여서 한 번 안 보여? 하.. 지금 생기는 거 같습니까? 라인 잡았어요 한 번 보라보라 세트야 감사!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행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근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자 5초 정지 내려오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이제 정지 셋 둘 하나 자 5초 갑니다 5초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셋 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셋 셋 셋 어 셋 아니 대체 얘를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하하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힉 귀엽다 런링은 20분 이상 꾸준히 걸어야 그때부터 칼로리가 소모가 되어야 해요. 한번 시작하면 20분 이상은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끝이 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땀이 나서 당장 좀 샤워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안녕.